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을hr ****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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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일부러는 아니고 일주일 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기저질을 한 잔 하면 기저질을 있는 사람이나 몸이 약한 사람이나 그거 벌려도 되게 아픈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그냥 감기 한 거 먹고 그냥 봤다고 응? 건강한 거 좋으니까 얼마나 손사람은 그런 여자가 데리고 가냐? 모짜리 하는 날은 마시는 일하다가 간식 먹는 시간도 가졌었고 이렇게 최소한의 모짜리 할 때 필요한 인원수는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계시면은 일하기가 참 편리하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모판도 모판도 요즘에는 예쁘게 나오고요. 이렇게 상토 흙도 모짜리하는 상토 흙 모여가지고 모짜리를 하고 있답니다. 잠시 사진도 찍으면서 즐겁게 모짜리하는 날이랍니다. 자 보실까요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모짜리하는 날 영상 잘 올동네 모짜리 고맙습니다.